파수의 대안주 두 가지, 먼저 마이 데이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톤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메타버스 솔루션과 엮일 수 있는 핑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톤과 핑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두 글자짜리의 종목을 파수, 핑거, 아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먼저 마이 데이터와 관련된 마이 데이터 수혜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 단할도 두 글자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톤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마이 데이터와 관련된 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핀테크 보안 솔루션이 한 45%, 플랫폼이 한 19% 차지하고 있는 매출 구조인데 특히 패스로 잘 알려져 있죠. 그거와 함께 티머니 솔루션, 스마트 뱅킹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마이 데이터와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쪽에서 또 보안 인증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대형은행이나 증권사까지도 신규 거래가 계속 확대가 되는 추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패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인 인증한다. 그러면 바로 알아서 연동돼서 간편 비밀번호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누르면 얼마 지급되냐면 1원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안 인증이 전 국민이 또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매출의 기반은 수수료권당 쌓이게 되는 기조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실적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NFT 관련된 쪽도 영향권입니다.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합작법인 카르도라고 세웠는데 NH농협은행이나 갤럭시아 모니트리 그리고 한국정보통신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쪽에서 이 일을 세웠는데 아직 이쪽이 크게 부각은 안 됩니다.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재조명이 되겠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도 NFT 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모바일, OTP, 패스 사업 관련된 부분들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되면 올해 매출 흐름을 보니까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올해 한 40% 늘어난 매출이 한 400억대, 영업익도 작년 대비해서 350% 늘어난 95억대. 이 정도 기준을 가져가게 되면 올해 성장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내년에 대한 확장세는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톤을 김민수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의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즘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NFT와도 또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톤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정태현 팀장님은 핑거입니다. 네, 마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핑거죠. 핑게 된 거 아니라 핑거입니다. 핑거, 핑거.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뱅크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스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모바일 뱅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스마트 금융 플랫폼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 이런 회사들과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카카오페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모바일 쪽으로 핀테크라든지 그리고 마이 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핑거 같은 플랫폼, 결국에는 지금 메타버스, 그리고 NFT도 결국에는 플랫폼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금융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플랫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 데이터 사업 같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보관을 하고 이 보관된 데이터베이스를 얼마만큼 또 잘 활용을 하냐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한 번씩 카카오페 이런 데서 보면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준다, 구축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준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 마이 데이터입니다. 이게 앞으로 스팸이 될지 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핑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금융 플랫폼의 앞으로 지식이 될지 있던 노하우, 이런 경험치를 통해서 지금 AI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연구 개발을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도 같이 진행할 건데 그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독터버스라는 그런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국내 최초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할 건데 이거를 내년 1분기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그 사업을 화면에 보신 바 같이 NH, NH농용과 연체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의 활용도가 내년이 되게 되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핀테크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도 텔레트랜스포라는 서비스도 텔레트랜스포라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핀테크란지, 마이 데이터, 스마트 금융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아직 주가는 쉬어가고 있지만 내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핑거의 가격 전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살짝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주가는 좀 낮은 상태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말씀드렸던 모멘텀들 정말 좋은데 그 모멘텀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세를 앞으로 좀 기대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내년에 독도버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 좀 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어제 어쨌든 바닥을 잡았다는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19,5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3,500원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핑거의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이 주셨고요. 다음은 아톤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톤은 꽤 요즘 시세가 올라왔습니다. 네, 마이 데이터 얼마 안 나와서 내일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행하고도 흐름들은 관련된 쪽에 무게가 계속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매출에 근거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에 파는 거 아닙니까? 팔려면 어제 팔았었죠. 아마 한 번 얘기 나오고 나서는 실적 흐름들 확인될 때는 다시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약 한 3만 9천 원대 초반 정도로 살짝 눌릴 때를 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5만 원대, 전자가는 3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파수를 확인해 보면서 대한주 2개, 아톤과 핑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자세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점만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조금은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전부터 체력이 약했던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시도하겠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에 좀 주의하자. 정태훈 팀장님은? 저는 섣부른 손절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미크론은 물론 심각한 건 맞지만 2020년 3월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지난주부터 주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가 금융투자 섹터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차익거래성 매매를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2,900포인트는 이 부분은 강력한 지질이 아니다. 좀 생각을 하시고 확인 후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2,900선 코스피 지지선을 확인했다. 섣불리 좀 떠나지는 말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